발표했네요. 그게 이제 어떤가 쭉 보니까 대단하네요. 이게 이제 아마 2013년에 이렇게 개봉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허 그러니까 한 남자가 ai 비스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 허가 한 10년 만에 이렇게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죠. 감정을 여러분들 배우는 것은 마찬가지고 실시간 대화가 아주 원활한 여기 보시게 되면 say hello to gpt4o her is becoming reality right now 2013년에 개봉됐던 ai 비스 감정까지 여러분들 표현하는 ai 비스가 이제 드디어 지금 현실이 됐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오픈 ai 비사가. 제가 이제 데모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ai 하고 여러분들 여성 목소리인데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거의 실시간 대화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것은 그동안 큰 장비기였던 반응 속도가 사람 반응 속도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짧아지게 됩니다. 실시간 대화를 물 흐르듯이 하는데 반응 속도가 0.32초인데 사람이 0.25초니까 오픈 ai 사이의 직원이 여러분들 아이폰을 가지고 그런 ai 비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사람 소통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런 시대가 이분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데모를 하는데 여기 이제 오픈 ai 사이의 직원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감정 교류까지 하면서. 오픈 ai 사이가 5월 13일 날 최신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 lllm gpt4o는 옴니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3월에 gpt4를 발표하고 11월에 gpt4 터브를 내놓은 후에 7개월 만에 진행된 대형 업데이트인데 평균 응답시간이 0.32초로 인간의 응답시간이 0.25초에 근접해가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리는 거죠. 보시게 되면 제가 데모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정도까지 대화가 가능하구나.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옴니의 약자로 모든 것을 뜻하고 반응속도는 0.32초고 인간은 0.25초죠. 이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이게 미스타랄 라지는 이거는 이제 프랑스 ai 회사고 gpt4 gpt4 터보 계속 이러면 앞으로 이제 인간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 반응속도가 지금 0.32초까지 여러분들 접근했으니까 구글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 모델들은 여러분 다 소개해드렸죠. gpt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다음에 프랑스 ai는 미스타랄라지 메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회사를 채운 것 그다음에 클로우드3 오프스는 아마존이 여러분들 투자를 많이 한 엔스로픽이라는 데하고 제미나이 구글 구글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데 어쨌든 감정표현도 하고 뛰어난 추론능력에다가 그다음에 문제풀이도 잘하고 수학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앞으로 개인교사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지겠네요. 새로운 음성과 영상 모드는 지금까지 사용해본 최고의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용자 환경이고 영화에 나오는 ai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영화에 나오는 ai는 허 2013년도에 ai 비서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다룬 김정우 카이스트 교수는 응답 생성 속도는 ai 서비스 경쟁의 핵심인데 속도와 성능에서 획기적 발전의 이런 gpt4o의 등장으로 인간과 같은 ai 등장은 점점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배우고 그다음에 추론능력이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종류의 ai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용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번 조치를 보게 되면 카메라로 수학 영어 문제를 비추게 되면 실시간 문제풀이가 하고 카메라로 얼굴을 찍으면 사용자의 감정상태까지 파면 정서교감이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수학 문제도 풀고 감정도 포착하고 마치 과외 교사처럼 바로 옆에 실시간 대화를 나누며 풀이 과정을 지도해 주는 모습이고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gpt4o는 응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llm과 달리 매개변수 한 100억에서 천억 개 단위의 중간급 ai를 설계됐을 것으로 보고 gpt4o의 매개변수는 1조 개가 넘는데 매개변수가 많으면 성능 은 좋아지지만 구동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매개변수 숫자를 학습 데이터 숫자를 줄였다는 이야기겠죠 gpt4o는 엔비디아가 아직 공식 출하되지 않은 최신 ai 반도체인 블랙웨어를 활용해 성능을 유지 하면서 반응 속도를 높여서 것으로 추측 하고 있다. 아무튼 대단한 그런 오늘 사건이네요 . 월스트리트저널 한번 들어가 보니 월스트리트저널을 크게는 다루지 않았네요. 이 영화가 이름 허. ai 비싸와 사랑에 빠진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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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